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점차 잦아들겠네요. 잦아들겠는데요. 가을비가 지나면서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에 알아봅니다. 한가연 캐스터 전국 하늘이 흐리고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경북은 오늘 오후까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에 5에서 10mm, 남부지방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지나고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현재 서울 18.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과 전주 24도, 강릉과 대구 23도선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공기가 차게 식으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하루 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